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투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그레이트 디처 이승후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과탐 대비 방향을 학부모님 대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를 최상위권으로 이끌 그레이트 디처 이승후입니다. 저는 이투스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설 모의고사 출제위원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명과학 교재를 집필을 했고 특히 이곳에 오기 전에 현직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전달을 해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위원, EBS 교재 집필위원, 그 다음에 생명과학 교과서 검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강의 사이트에서 강의를 했고요. 즉 전문가의 입장에서 최고의 강의와 최고의 퀄리티의 컨텐츠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주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일단 다양한 매체에서 이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는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정말 관심있어 할 만한 그러한 정보를 선별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내신 5등급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화했죠. 이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내신 평가 방식의 변화입니다. 이제 선택형 시험은 지양하고 서 논술형 평가로 전환해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 하겠고요. 그 다음에 통학과 통학사회가 수능과목으로 편성이 되었죠. 이거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통학과 강자에 대한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내신 5등급제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등급제는 1등급이 4%였는데 5등급제에서는 10%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현재 9등급제에서 2등급은 11%까지였는데 지금 5등급제에서는 24%까지 늘어납니다. 즉 범위가 늘어나요. 그러면 지금 9등급제에서 1등급 그리고 2등급까지 받던 애들이 이제 다 1등급이 되어버리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9등급제에서 3등급 그리고 4등급 중반까지의 아이들이 다 2등급으로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유후 분리가 나타나겠죠. 일단은 분리한 학생들은 누굴까요? 기존 1등급인 학생들이죠. 나는 지금도 4% 내에 들어서 1등급 맞을 수 있는데 어? 2등급이었던 애가 나와 같은 1등급이라고? 그러면 지금 기존 최상위권 아이들은 좀 불리할 수 있는데 하지만 얘네는 걱정이 없죠. 왜? 얘네는 이게 어떻게 바뀌든 간에 공부를 잘하고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얘네가 뭐 수시로 가든 정시로 가든 그냥 잘 갑니다. 그렇다면 유래한 애들은 누구예요? 애매한 애들이죠. 나는 2등급인데 1등급 맞기에는 좀 애매해. 그런데 1등급이 되어버렸어. 나는 지금 3등급 심지어 4등급인데 얘네가 2등급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애매한 애들은 오히려 유리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게 우리에게 어떤 파전에 일으키냐? 내신 경쟁이 지금보다는 완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내신 경쟁의 완화가 우리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선택을 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일단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가 있을 때 내가 굳이 일반고를 가는 이유는 뭘까요? 내신 잘 달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내신 경쟁이 완화가 될 때 나는 지금 애매한데 일반고 가면 1등급 맞을 수 있는데 지금 자사고 가면 2등급 나와. 그런데 1등급이 10%까지 늘어나니까 자사고 가도 아, 나 1등급 받을 수 있겠네? 이런 애들은 이제 자사고 가겠죠. 그치? 그래서 이제 일반고의 경쟁력이 이제 약화가 된 거예요. 일반고의 경쟁력은 이제 내신을 따기 쉽다. 이거밖에 없었는데 사실. 그러면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볼 때 자사고와 특목고의 인기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자사고, 특목고까지 노려볼 수 있어. 그런데 얘네의 인기가 더 높아졌어. 그러면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5등급제 내신 경쟁의 완화가 우리 중학생 아이들한테는 경쟁을 심화시킬 수도 있어요. 왜? 자사고 특목고 가려고. 중학교 때부터 경쟁이 심화될 수도 있는 거지. 어쨌든 우리 아이들 정말 공부 열심히 시키셔야 되는 거고요.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것은 일단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2시간, 3시간 꾸준히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5등급제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5등급제에서 내가 2등급 내에 못 들고 3등급 딱 맞아버리는 순간 나는 지금 9등급제에서 5등급과 같이 되는 거예요. 어? 3등급이면 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5등급제에서의 3등급은 9등급제에서 5등급이기 때문에 느낌 아시죠? 9등급제에서 5등급은 수도권도 못 갑니다. 정말 여기 들기 위해서 피터지게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3, 4시간, 5시간, 6시간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그러한 공부 습관을 들어 놓지 않으면 고등학교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 습관을 드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신의 현 성적을 잘 파악을 해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예요. 내가 1반고 가면 2등급 맞을 수 있는데 자사고 가면 3등급 나와. 그럼 무조건 1반고 가야 되는 거죠. 왜? 3등급 나오면 이제 위험하다니까요. 물론 내가 지금 1반고 가면 1등급 나오는데 자사고 가면 2등급 나올 것 같아. 아 그런데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학생들은 자사고 특목고 가도 되는데 지금 이 2등급과 3등급 애매한 애들은 무조건 2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자사고 특목고는 특수학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과목을 가르칩니다. 일반고에서 가르치지 않는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 이 탐구 능력이 좀 없고 그런 학생들은 이러한 자사고 특목고 가면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성취 욕구가 큰 학생들 있죠. 우리 아이가 막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성취 욕구가 커 인정받기 좋아해 그런 학생들은 1반고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 자사고 특목고는 애들이 다 잘해. 그러니까 얘만 칭찬해 줄 수 없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의 현 성적과 그 다음에 특성을 잘 파악을 하셔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내신 평가 방식의 변화입니다. 현재는 지금 고등학교에서 선택형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한 30%, 40% 정도가 서논수령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뀐 교육과정은 선택형은 지향을 하고 서논수령을 강화해라 이런 지침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택형을 지향하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에 있어 보니까 지향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교장, 교감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요. 그냥 서논수령 강화라는 것은 하라는 거예요. 강화라는 것은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선택형 시험은 거의 없어지고 서논수령 시험이 많아지는 추세가 될 건데 문제가 있죠. 형평성입니다. 신뢰성입니다. 지금도 이제 선생님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딱 본 후에 이제 채점을, 서논수령 채점을 일일이 하시고 아이들한테 일일이 검사를 맞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아, 선생님 쟤랑 나랑 비슷하게 쓴 것 같은데 왜 쟤는 맞고 저는 틀려요. 이런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논수령이 강화가 되려면 정말 교사의 지위와 역량이 커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절대평가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개정 교육과정이 원래 취지가 절대평가인 건데 절대평가로 하면 성적 부풀리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러한 변별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상대평가랑 같이 변기하는 거죠. 근데 상대평가랑 절대평가랑 변기한다는 의미는 그냥 상대평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상대평가로 간다라는 것은 내신평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도 서논수령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서논수령이 강화가 됐어. 상대평가야. 그러면 민원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 부모님의 마인드는 뭐예요? 아 나는 민원을 생각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건 이거고 우리 아이가 서논수령 내신시험을 보기 위해서 우리 아이를 대비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학교 선생님이었을 때 이 선생님들은 주로 특히 탐구 과목에 한해서 서논수령 채점에 주요하게 보는 게 뭐냐.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 위주로 답을 서술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글을 중구난방 써도 그 출제자가 원하는 핵심 단어가 없으면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핵심 단어 위주로 이걸 쓰는 연습을 어떻게 시키시나요?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기출문제를 보셔야죠. 기출문제에서 출제자가 원하는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 이거를 파악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독서 글쓰기 연습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맨날 유튜브 짧은 강의 보고 인스타 짧은 글 보고 그러다 보니까 길게 꾸준히 뭔가를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다 영상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젠 글을 잘 모르고 난도증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쓰는 거를 잘 못해요. 그런데 서 논술형을 강화한다라는 것은 지금 뭐예요?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것을 평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독서 글쓰기 연습을 시키시고 글쓰기 연습을 어떻게 시키실지 모르겠으면 일기라도 쓰게 하세요. 일기. 아니면 자신의 블로그를 만들어서 글이라도 좀 쓰게 하세요. 그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정시를 원한다면 우리 아이가 정시파인 것 같아. 그러면 특목자사고가 불리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는 이제 서 논술형을 잘 못해. 자기 글 쓰는 거 진짜 못해. 근데 찍는 건 잘해. 그럼 정시파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특목자사고는 불리한 거죠. 왜? 특목자사고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일반고에서 배우지 않는 다양한 과목을 더 배웁니다. 그런데 그런 과목은 뭐예요? 평가를 타서 논술형으로 해. 그런데 정시, 수능은 찍기야. 즉 평가 방식의 갭이 크죠. 지금은 이제 내신도 찍기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서 찍기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서 논술형으로 다 바꿔버리면 내가 찍기 연습을 할 수가 없죠. 따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시를 원한다면 특목자사고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주제. 통과, 통사, 수능 과목 편성입니다. 지금은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목 간에 유불리가 있다. 뭐 이런 말이 많으니까 통학과 통학사의 공통으로 무니까 따지지 않고 다 보겠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따른 우리의 파장은 뭘까요? 수능의 선별 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영수로 수능의 변별력을 따지기도 하지만 특히 탐구 과목으로 변별력을 많이 따집니다. 탐구 과목이 재수생이 압도적으로 잘 봐요. 왜냐하면 뭐 킬러 문제 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수생들은 이제 탐구 과목을 꾸준히 준비하지만 현역들은 탐구 과목은 1학년 또는 2학년 때 배워요. 정작 고3 때는 수능이 아닌 탐구 과목 뭐 무라생지 뭐 2 근데 2를 선택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뭐 심화생명과학 이런 거 배우기 때문에 어 충분히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금 현 시점에서 탐구 과목이 변별력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러한 선택 과목을 다 없애고 통학과 통학 사이로 수능을 본다? 그거는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선별 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정시 100전역 수능만 딱 보는 전형이 수능 플러스 내신 전형으로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학과 통학 사이는 1학년 때 배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를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 되냐 일단은 중학교 과정을 충실히 공부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부의 습관을 형성을 시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아 그러면 지금 중학교 내용 엄청나게 막 달달달달 외우고 해야 되나요? 또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 고등학교에 쭉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아예 안 배우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 지금부터 통학과 통학사회에 선행을 시켜야 되나요? 제가 이제 수시파로와 정시파로 한번 나눠봤는데 수시파는 통과 통사 선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1학년 때 배우잖아요. 그리고 수능 과목이야. 그러면 통학과 통학사회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비중이 크단 말이에요. 수능 과목이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과목에서 이게 수능을 보냐 안 보냐는 한 해가 땅 차이입니다. 애들이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정시파 같은 경우에는 통과 통사 선행을 하면 좋은데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일단은 이제 내가 통학과학을 내신으로 보겠다라는 것은 이제 학교 선생님이 낸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학교 선생님 마음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가르친 거 막 깊게 막 내기도 해요. 그런데 정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교과서에 공통으로 있는 기본적인 내용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에 나오는 문제들은 일단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학과학 통학사의 자체가 물화생지로 들어가기 위한 발판을 만드는 과목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깊지가 않아요. 얕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정시파는 그냥 1학년 때부터 준비해도 돼. 그리고 1학년 때 이제 내신에서 배운 거 가지고 공부를 한 다음에 그리고 2학년, 3학년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내가 정시로 통학과학 보고 싶어서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봤자 2학년, 3학년 되면 다 까먹습니다. 다시 공부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시파는 지금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해도 충분하다. 내용이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8번입니다. 수능 준비와 내신 준비는 따로 개인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수능은 선택, 객관식이고 내신은 논술형이니까 평가 방식이 달라요. 그렇다고 학교에서 수능 준비반 해서 이거를 따로 할 거냐 뭐 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보충수업 열어서 이제 요즘에는 아이들이 보충수업 많이 안 듣죠. 다 학원 가거나 인강 듣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조차 보충수업을 잘 안 열라고 해. 안 하려고 합니다. 안 들으니까 일단 애들이. 그리고 지금 통학과학, 통학사에는 1학년 때 배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수능은 3학년 때 봐. 그러면 3학년 때 이제 개설된 과목을 이제 과목 선택제인데 그 생명과학 선택을 과목을 딱 열어가지고 통학과학을 가르치기는 쉽지 않죠. 힘듭니다. 왜 이제 평가도 또 해야 되니까. 서수형 평가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학교에 깔리는 과목과 수능 과목은 일단은 갭이 큽니다. 갭이 커요. 수능 과목은 1학년 때 배우고 내가 학교에서 배우는 건 다른 거 배우고 그래서 따로 개인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통학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인강을 들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저의 통학과학 강좌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GT 마스터 통학과 즉 이 통학과학 강좌로 이 통학과학을 마스터하겠다. 네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보면 저는 현재 이투스 생명과학 1위이고요. 저는 이제 강남인강이랑 밀크티 라는 곳에서 통학과학 강의를 하면서 1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생명과학 통학과학 다 잘하는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새로운 교육과정 주제에 맞춘 통학과학 핵심 개념 강좌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통학과학 교과서가 안 나와서 자세히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나온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를 보면 주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겠구나 이거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통학과학 핵심 개념 강좌를 개설을 할 거고요. 물론 지금 현, 지금 예비 고 1도 이거를 들으면 매우 좋습니다. 현재 교육과정에 맞춰서 이걸 또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중학교 때 과학 공부를 안 했어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강좌입니다. 제가 꽤 재밌어요. 그리고 쉽게 가르칩니다. 명확하게 가르쳐요. 그리고 암기할 게 있으면 저의 GT 암기법으로 그리고 문풀 스킬이 있으면 GT 스킬로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강좌로 한 큐에 통학과학의 자신감을 얻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당당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 그렇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 가운데 제가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항상 최고의 강요와 최고의 퀄리티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그레이트 티처 이승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